크롬 큐어 코드 쉽게 만드는 방법 The first step is to open YouTube 크롬 언드 클릭 하이라이트 오른쪽 상단점 3개 더보기 클릭 하이라이트 저장 및 공유 클릭 하이라이트 큐어 코드 만들기 클릭 하이라이트 복사 또는 이미지 다운로드 클릭 하이라이트 이미지 다운로드 클릭 하이라이트 폴더에 저장 클릭 하이라이트 다운로드 폴더 열기 더블클릭 큐어 코드 밑줄 PNG 큐어 코드 다운로드 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치 유어던